이재혜의 목소리를 향해 뭐야? 뭐 억은하면 돼요, 오늘? 다 정국 흡수티브? 어, 흡수티브 파이팅 잘 할 수 있겠죠? 이 엄지손가락으로 쳐도 소리가 되게.. 대신 되게 세게 쳐야 돼요 이렇게 기타 녹음을 이렇게 마이크 많이 받아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확실히 그만큼 기타 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어요 기대해 볼만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 열심히 해볼까요? 한 번 더 열심히 해볼까요? 한 번 더 열심히 해볼까요?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뭐를 좀 유의해서 하면 좋을까요? 야수 알겠습니다 약간 아쉽긴 해요 저는 들어볼게요 잠깐만 세훈아 이거 피크로 찍게 와 대박이다 이거 좀 달아가지고 어 이게 약간 겉바속 쪽이에요 미끄래 보이지? 트랙 속 한 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스트랑 트랙이 얼마나 많이셨는데? 이게 한 화면에 안 나오는데? 한 화면에 안 나오는데? 이게 다 어쿠로스틱 기타만 녹음한 거예요 와.. 약간 빌딩 숲 같은 느낌이에요 빌딩 숲 예스 그래도 녹음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행이에요 오늘 또 날씨도 좋아서 기타 소리도 되게 잘 들어가고 또 날씨도 더 좋은지는 어머니 여러분 해봐 좀 해봐 아멘